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엔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먼저 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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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겉에 달달한 맛 소스에 달달한 맛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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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베리맛 치즈베리맛 초콜릿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새우 여러가지를 찍어먹으면, 이런 맛은 매콤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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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과 치킨을 먹어서 먹어야겠어요 치킨이 잘 안 먹으면 더 좋네요 치킨이 잘 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이 잘 어울렸어요 치킨이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 버섯 쫄깃쫄깃 새콤달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 뱃살이 많이 있어요 뱃살이 너무 좋아요 뱃살이 정말 맛있었어요 뱃살이 진짜 맛있었어요 뱃살이 정말 맛있어요 뱃살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오늘은 팽이버섯 찹쌀떡 또 롯데이터 마요네즈 잘 어울렸어요 라이브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